이 내용 취재하는 경제부 고정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 기자, 가장 먼저 추진되는 단지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조건, 어떠었던 게 있습니까? 네, 앞서 리포터에서도 개괄적으로 나왔었는데 정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7년 착공, 그러니까 한 2, 3년 뒤에 그리고 2030년 입주란 빠듯한 일정을 맞추려면 무엇보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받던 사전 동의서가 아니라 다음 달 25일 공고하는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의 50% 이상, 그리고 단지별 50% 이상의 동의율이 접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95% 이상이면 최대 배점인 6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도 있습니까? 네, 주차 공간을 따져볼 텐데요. 주차 대수요? 네, 세대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그만큼 주차 대란이 심각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통합 정비에 참여하는 단지나 세대수가 많은 것도 신도시 정비 효과가 커진다고 볼 수 있어서 가점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단지는 얼마나 됩니까? 차후 변동 가능성도 있긴 한데 1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이번 달 중순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 15곳 정도 됩니다. 특히 분당과 일산이 경쟁이 치열해서 곳곳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2천 세대만 선도지구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애초 정부가 밝힌 선도지구는 정비 대상의 최대 10%였는데요. 이 같은 열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 15%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선도지구 외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도지구를 15%로 먼저 정하고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2026년이 되면 1기 신도시 주택의 94%인 27만 5천 가구가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됩니다. 대부분이 노후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럴 때 한꺼번에 재건축이 추진되면 전세시장 등에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이사를 가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시간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한 겁니다. 걱정은 전세시장입니다. 지금도 전세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도지구 2주 수요까지 겹치면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2027년 착공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2026년에는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사비 상승 여파가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매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일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2주 수요와 맞물리는 건데요. 이 때문에 전세난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 물량 조정과 관리, 2주 시기 분산 등 제시한 대책이 원론적인 것들에 불과해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고정수 기자와 뉴스 주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